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스 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영상 올리려다가 갑자기 네비게이션이 소리가 지직거리고 어떨 때는 소리가 안나고 해서 네비게이션을 고쳐보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뜯어 봤는데 네비게이션이 스피커가 좀 안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께요 네비게이션 뭐 이렇게 생긴 모델이구요 일단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일단 메모리를 빼고요 나사는 잘 모아두시고 이쪽 편이 단자가 많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밀면서 빼면 되거든요 이쪽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이걸 이렇게 아래쪽으로 미시고 왼손으로 당기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쪽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힘으로 하지 않마시고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자 뺐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이쪽 편 스피커 있죠 테이핑 되어있는 것은 저번에 며칠 전에 풀었다가 다른 네비게이션에 있는 스피커를 임시로 붙였는데 제대로 안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스피커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봤죠 네비게이션 스피커가 종류가 뭐 몇가지 되더라고요 다른 네비게이션에서 뺀건데 작죠 사이즈가 보시면 테이핑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되서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대로 이 자리에 사이즈가 딱 맞죠 이렇게 해서 테이핑도 재발이 한건데 다시 다 풀으라고 하겠습니다 풀어버리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나사를 왕쪽에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스피커 스피커 던져 잘 안보이시죠 여기 스피커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들어갔죠? 이쁘게 들어갔죠? 그대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자 외부 단자가 많은 쪽을 먼저 끼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넣지 않도록 안으로 넣어주시고 위에 옆에 닫고 이렇게 소리가 날 때까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햄튼를 닫아주면 지소를 닫아주면 마사를 채우시고 메모리는 그대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치대 안쪽 먼저 돌려주시고 바깥쪽 보송하시고 차로 가서 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차가 두 대 있는데 침차 그 뒤에 조그만한 경차 두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놓으면 화면에 넣어놔요 위에 뒷면에 GPS 안테나 맞나요? 어두워서 한번 보여 GPS 적혀있죠 꽂아주시고 배터리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원잭을 연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고정을 하구요 고정을 하구요 고정 소리가 끊기지 않고 나면 잘 된 겁니다 스피커 오케이 잘 들리시죠? 검색 뭘 한번 쳐볼까요? 해운대 한번 쳐볼까요? 해운대 검색 해운대가 왜 서울이 이렇게 많지?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안내 안내 남해 고속도로 105번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통행요금은 5,900원입니다 잘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스피커를 고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스피커 가격은 3,000원인가 3,500원 했구요 택배비 2,500원 해서 5,500원 늘었나? 근데 이제 똑같은 정상인 경우에 가능한데 내비 고장에 따라 다르겠죠 저희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화물차도 타다 보니까 차가 진동이 와서 아마 이렇게 흔들리고 또는 이제 차인전소리가 크다 보니까 스피커 볼륨을 최대치 하다 보니까 스피커가 아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고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맥스였습니다